역행하네요, 국수가?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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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계속 보게 되네. 잭팟, 잭팟! 여기선 이게 제일 베스트예요. 이거 제일 맛있어. 이거 상큼하고 맛있다. 이거 느긋한 식사는 안 되네, 이거? 약간 서바일러 같네, 여기. 여기서 먹는 게 너무 하찮아, 지금. 그 같아, 설국열차 꼬리칸. 그러니까. 틸다스니튼 알지, 틸다스니튼. 틸다스니튼 알지. 역행하네요, 국수가. 연어인 줄 알았어, 방금. 근데 재밌다, 먹는 게. 잘 집어먹어야 되네. 미안하다. 안 줘. 이거 가져가겠습니다. 한 10개 잡아서 몰아서 먹어야 될 듯. 뭐야, 뭐야, 뭐야. 이거 계속 보게 되네. 잭팟, 잭팟. 후렴라이드보다 빠르지 않았어요, 방금? 너무 웃긴다. 오랜만에аете. 초파잇. 야, 잠깐만. 파이팅. 섞여서 그러네, 퍼펙트. 와, 이거 드asha 부 hungry. 이거 어때? 엑소장은 엑소야? 아쿠아리움에서 팔 거 같은 맛이냐. 무슨 맛이야? 아쿠아리움에서? 약간 향이 나요,AK. 물, 물 향이. 받아냄음이라? 수족관 향이라고 해야 되나 정확히? 여기 동명왕이나 속초왕이 앞에서 이제 먹다가 막 주는 듯한 느낌? 길거리 걸어다니면 있잖아요 그 바다항구 앞에 길거리 걸어다니면서 맡을 수 있는 그런 향이 좀 나요 바다향보다 물향이에요 이건 확실히 이게 포 위에 부러진 것 때문에 그러네 여기가 이렇게 건어물집 앞에 지나가면서 고소한 느낌 되게 고소한데? 면이 약간 뭐 어죽이나 이런 거 거기에 딱 어울린 면이 나요 족발국수는 족발향이 국수에서 엄청나네 맛을 보세요 족발이 진짜 맛있는데 족발은 그때 먹은 것보다 맛있어 진짜? 진짜 먹은 거보다 맛있어 근데 우리나라 족발 같다 양념을 세게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이게 국수 맛을 정확히 봐야 되네 그래 면 뽑는 집은 꼭 그 자본심이 있잖아 우리 면은 좀 다릅니다 맛을 보세요 맛을 보세요 맛을 보세요 맛을 보세요 근데 이것도 맛있게 말하세요 그 날은 맛을 볼 수 있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